안녕하세요.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제31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4개 부문 팬투표에서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12일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임영웅은 무려 4개 부문의 팬투표에서 1위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분상, 트로트상, OST상, 인기상 등에서 모두 높은 득표율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인기상은 100% 투표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임영웅의 팬덤인 영웅시대의 규모로 미뤄봤을 때 1등은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임영웅은 지난해 열린 제30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에서 인기상 트로트상으로 2관왕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임영웅이 지난해 말 처음으로 도전했던 OST상도 함께 노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보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